자 자 킬사이드 오 민호가 킬사이드 지금 잘 가지고 놀고 있죠 이거는 킬사이드 오 잠잘이 있는지 사막이 있는지 오오오 날라다녀요 지금 열심히 아 날라다녀 오오오 이야 너 뭔데 이렇게 날라다니는거야 너 사막이 아니야 사막이 어 너 이름이 뭐야 킬사이드다 킬사이드 너 이야 날개 이야 날개 이야 날개 이야 날개 이야 날개 이윽 이놈이 이야 이야 쎄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타우 음 친구 어 왜 불러 저기 사막이가 이상한 조그만게 날아다니면서 까부네 뭐 어디 사막이 어디 뭐야 쟤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가 뭐야 쟤가 뭐야 쟤가 뭐야 쟤가 뭐야 쟤가 잠잘 있는줄 아나 본데 이거 사막이가 이거 사막이가 뭐야 쟤가 야 한번 우리 혼쭈를 내줘야겠는데 저거 응 사막이 예예 그렇 자 칼 공격 나도 칼있다 이야 자 칼공격이다 이야 나도 칼공격이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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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으어좌 으아 으아아 뭐야 쟤 정확히 때렸는데 끄떡도 안하네 쟤 엄청 세데 쟤가 쟤가 으어앖 아 이거 같이 공격하자 끼어 dzie어 그러면은 어디 한번 공격을 해 볼까 예야 킬 사이드라고 이름이 뭐야 이렇게 조그만 게 센 거야 어우 내가 복수를 해주마 예야 뭐야 저 킬 사이드 저거 내가 킬 사이드다 히히히히 히히히히 킬 사이드 뭐야 킬 사이드 뭐야 이거 잠자리도 아니고 그치 됐죠? 자 그럼 민호 친구들한테 인사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끊어주세요 안녕 이거 뭐야 킬 사이드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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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거 우리는 조이드가 아니라서 이거 우리는 프라모델이야 우린 조이드가 아니라고 그러게 우리가 조이드가 아니지 우린 프라모델이지 에이 이거 정말 뭐야 저거 에이 진짜 에이 진짜 고만해라 고만해 하하 하하 이야 와 아 머리 박치기 머리 박치기 안된다 머리 박치기 안된다 머리 박치기 안된다 루쿠 보니 해외 엉 엉 엉 아 레이 할렕 에이 엉 아멘